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. 많은 동물의 생식기를 이렇게 매체로 접해왔지만 뱀은 제가 구분을... 팝핑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손으로 까서 성기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들이 두 개 있죠? 오케이. 이게 성기예요. 이 점이요? 두 개, 왜 두 개나 되죠? 얘네는 성기가 두 개예요. 남자아이가요? 얘는 남자예요. 우와! 왜 두 개지 그럼? 어떻게 보면 사람도 두 개예요. 계란 계란? 두 개. 두 개. 두 개.